좋아. 좋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됐어. 홀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이거 이거. 기다려봐. 들어가. 130. 정말 이쁩니다. 4번을 팟3. 두 시간도 멋있네. 검정 껜지. 깜두고. 어! 컸어! 9번? 벅차 났어. 지금 너무 잘 들어갔어. 9번 하이언으로 140m를 넘게 치셨어요. 프로님.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죠? 140m를 넘게 치셨는데. 근데 오후가 거리가 더 멀리 나가네. 그리고 여름에는 더 멀리 나가는데 지금 5월이라 다행히 저 정도지. 안 그랬으면. 오전 생각해서 지금 9번을 쳤는데 오후는 이렇게 더 간다는 거를 그렇게. 메모리. You know, 메모리. 메모리? 약간 3코러 쳤어야 되는데. 3코러? 나는 형보다 좀 덜 나가니까. 응. 할렐루야. 그러면 인민국 프로는? 9번 하이언. 응. 9번 하이언. 110m. 나이스. 나이스. 오빠 진짜 궤적이 예쁘게 페이드.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붙었어. 나이스. 야. 우리 인프로가 또 여기서 한번 꽂아줍니다. 잘 붙었네. 야. 편하게. 편하게. 아까 봤죠? 잘할 수 있어. 자. 정. 영. 인. 프로. 그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약간. 뭔가. 이런 것 같은데. 아. 두꺼워요. 두꺼워요. 응. 두꺼웠어요. 괜찮아? 나이스 온. 자. 우리. 귀염둥이. 에프로. 자. 일단 2홀은 공략이. 우측의 언덕이 도와줄 거예요. 바운스를 도와주기 때문에 스윙적인 생각보다는 우측으로 친다라는 생각.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심플. 심플리 더 베스트. 좋아요. 갈까요? 응. 오케이. 오케이. 오빠. 안녕하세요. 지금 아니. 거리 조절을. 아니. 애매해. 거리가. 거리 조절을 해프로. 지금 미스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오후에 많이 간다 그랬는데 제가. 아. 이게. 117. 아. 그랬으면 사실 좀 컸네요. 8번 하이은 컨트롤 친다는 게 좀 들어감아가지고. 네. 자. 지금 경기 진행 한 10% 한 세월 지났는데. 자. 어떠시죠 여러분? 근데 또. 저희가요. 케미가 좋기 때문에. 어? 저희는 안 좋은가요? 저희는 유명해져. 아. 저희가. 초토래 약간. 문제 있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에이프론에 있어요. 저희 거. 크다. 셋. 괜찮아요. 나이스. 들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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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흔들이지 마. 아. 이건 괜찮다. 자. 중요한 버디펄. 설마 둘 다. 못 느낄까?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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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줍니다. 홀리몰리 하는 거 아니에요? 홀리몰리 해야 됩니다. 홀리몰리. 와. 비오 끝장이다. 고마워요. 와. 와. 형이 되게 좋다. 아이 괜찮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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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나이스. 다섯 essere. 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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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따뜻 좀 앞댓 Movies&르. 바 cooperation 정룡이 프로 무슨 일이죠? 칩인 이글 가시죠. 과연... 아 근데 어려워 여기가. 지금... 음... 1단, 2단, 언덕 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조금 어려웠습니다. 인민국 프로볼 지금... 오르막에... 4m 오르막? 네, 4m 오르막이에요. 4m 오르막 팝펫이고요. 이게 해프로공. 해프로볼은 2m. 이런 거 팟세이브 해야 되거든요. 버디? 아, 이게 팝펫이 아니라 우리 버디펫이구나. 버디에요, 버디에요, 제가 버디에요. 나 팝펫이라 생각했어. 아, 그럼 이 정도 2m 버디펫은 당연히 넣죠. 아, 근데 나 지금 방금 멘탈 되게 흔들렸다. 좋아, 제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좋아. 아, 많이 했어. 아, 좋아. 아, 많이 했어. 그거야, 그거. 감사합니다. 나이 기가 막힌 것 같네. 진짜 좋았어, 아직.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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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옷니? 어, 드라이버 주십쇼. 오빠! 뒤에 보이는 진달래랑 세트네. 진달래 앞에서 스트레칭 하나 알려주세요. 고관절 스트레칭. 그럼 흉추회전인가요? 네. 아, 내 드라이버.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금 그거 뭐죠? 아, 그거 할아버지들이. 이 피레칭 보고 넘기면 돼요, 앞서. 여기, 여기, 여기. 와, 여기도 또 이제 넘기는. 아, 넘자는 여길 봐야 돼? 이 아이피가 안 봐. 우리도 저기 봐야 돼. 그래? 우리 저기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피레칭 왼쪽은? 어? 괜찮아. 괜찮아. 오빠, 뷰가 끝내준다. 보면 잘 쓰면 될 것 같아. 어. 어, 이건 위험. 야, 야, 야. 시스텍이. 아, 어드레스 너무 길었어. 저한테 맡기세요. 어. 피레칭 왼쪽이 괜찮다고 했지만 저기까지 괜찮다고 했잖아. 왜 그래? 왜 우리 팀한테. 굿샷. 와. 어떻게 저렇게 스테이크 쪽 아니야? 나이스. 프리 굿. 나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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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뷰티. 나프로님 잘 계시죠? 왼쪽 피레칭보다 약간 우측우측인데. 진짜. 아니야, 이거. 왜, 언니. 저도 상관없어. 왜, 왜, 왜. 나 빼드, 나 빼드. 아, 진짜. 난 그, 우리 거기 쓰면 돼. 어, 왜. 전혀 상관없어. pilot. 코트 공포. X2 조아아이. 도전. 오, 잘 마셨죠? 저게 여기 있는 건가? 어, 저가? 혜연이. 줄 것 같아요. 전을 따라오세요. 저기 하나 있고. 우리 몸이 없나? 아 위로 나갔나 본데? 나갔나? 진짜? 사실 우리 지가 더 좋아 내리막에다가 저기는 풀샷을 못 때려요 저기는 우린 태울 수 있잖아 부담같이 알고 쳐 팀 네이비 현재 98m 첸은 뭐죠? 첸은 46도 좀 더 바이트 레프트 내려와 어 그정도는 나 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진짜 핀을 쏠게요 내리막에서는 왼발이 잡혀야지만 굿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기서 흐름은 우리쪽 우리가 라이에서 추운 거 같아 저기 내리막 있잖아 저기 또 앞핀이고 지금 펑크 위에 근데 여기 진짜 어려운 게 되게 내리막 경사 심해요 우와 멋진 백샷 나이스 어떻게 그렇게 내리막 라이에서 백스피을 백스피을 별로였어요? 이 쪽으로 오세요 펑크 위에 맘에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오케이 거리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저기 날씨 기다려봐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지영을 잘 이용했어요 잘 이용했는데 약간 짧게 들어갔어 그죠? 아 근데 네 50m인데 저 좀 부드럽게 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빠르게 쳐서 그 스핀 주는 거보다 좀 부드럽게 쳐서 스핀 딱딱 주는 거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왼발 내리막이었잖아요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거짓았네 진짜 아 괜찮아 누면 되지 뭐 야 야 아니 여기 이게 에어레이션만 있으면 여기만큼 바로 백스피인데 내리막이라 응 잘 추셨다 잘 추셨다 떨어졌어 와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오우 까꿍 까꿍 시원過 오우 욕한 거 아니죠? 이거 아시죠? 원래 베스트 볼 하면 넣는 게 목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쉬운이 있지 좋아, 들어왔어 아, 됐다 나이랑 쎄거 가서 찍은 날 다 찍었나? 찍혔나? gespray Q.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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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Q. cg. cg cg Q. cg. cg. cg Cg. cg. cg Q. cg. cg.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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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